내년 총선을 맞이하는 요즘 분위기는 지역과 또 누가 출마를 하고 누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기도 한데요. 결국 4년 동안 지역의 대표이자 대변인을 내세우는 주민들에게 득보다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데이터 정경연구원 고상진 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중앙 이슈가 격렬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양당의 해계모니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에 얼마 전에 치러졌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집권 여당부터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거에서 민심들, 특히 중도층의 민심이 크게 등을 돌렸다는 게 지난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기조가 180도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어떤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재정립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로 꾸준하게 지적이 되어왔던 또 일부에서 제기가 되어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지난번에 국회 가결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방주사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것을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가지고 자칫 내년 총선에 그르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팽배해지면서 내부에서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 내야 된다는 그런 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이 너무 중앙 이슈에만 묻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총선은 그래도 지역을 대변하고 또 지역 의제를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 중앙의 어떤 혼란스러운 그 이슈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도 없었고 또 그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이라든지 또 세계 젠보리대회 파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만 되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없는 총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 그 총선이라는 것은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당대당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자칫 인물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의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대답없이 공천을 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좀 더 인물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해주는 게 정당의 역할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정당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그래서 정당이 보증해서 내세운 후보라고 한다면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묻지마 투표를 해왔던 관행이 좀 있는데 이런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특히 정권을 뺏긴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던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권을 뺏긴 이후에 우리 도민들이 가는 허탈감이라든지 박탈감 이런 부분들 상실감 이런 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쓰다듬어 안고 잘 보듬어 안고 잘 위로를 해드리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는 혁신적인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천에서의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또 입지자들의 지역에 대한 고민이 치열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 도민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거나 또는 어떤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과거 우리 전라북도의 큰 현안들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이라든지 방패장의 유치의 무산이라든지 또는 김제신공항 무산이라든지 제사경마공원 유치 무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산된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이 됐고 또 전라북도 사업을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셌습니다만 그것도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그것은 투표 행위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반성과 성찰이 있고 달라지는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또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의원들이지만 그대 모두는 각 지역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지역이 없으면 국가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명제 아래 지역 목소리를 대변해서 총회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선출하는 게 바로 총선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역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